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마보에서 출시를 한 마보가 가성능비로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 제가 마보에서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보 제품들은 제가 리뷰를 많이 했었죠 이게 정갈 간지 이 마우스가 스콜피온 G956이라는 신제품입니다 이제 출시가 됐어요 나온지 거의 한 달도 안된 제품입니다 이거를 제가 옛날에 DB를 두 달 전에 봤었는데 출시가 안되는거라 그래서 제가 담당자분한테 도대체 언제 출시되냐고 빨리 나오면 빨리 달라고 제가 말해를 했었는데 인자주네요 인자출시가 된다봅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가 DB를 딱 보는 순간 이야 이거는 대박이다 저건 왠지 대박 느낌이 나는거야 왜냐면 마우스를 딱 보면 왠지 좀 작고 좋아보이는 마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괜찮아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제 센스가 당연히 최고의 센서 PMW336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얼마냐면 29,000원 다나와 최저가로 구매하시면 한 29,000원 3만원에 보시면 되요 11번가에서도 한 29,800원 정도 하네요 최저가는 29,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29,000원 대 3360에 이 정도 디자인인데 그리까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좋아보이더라고 신기하게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기대를 많이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거의 두 달 만에 받았네요 우선은 그렇다 치고 이걸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많이 기다리는 제품이긴 한데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자 마우스 크기랑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얼핏 봐서는 작아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커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게이밍 마우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프로세스는 지원을 합니다 이건 마브 홈페이지에서 봐도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게이밍 버튼, 매크로 버튼 다 지원하는 마우스입니다 이야... 이래 생겼구나 어리 생겼구만 야 이게 옆에 또 뭘 한 개 또 주네 야 이건 또 뭐지? 이건 무슨 뭔지 모르겠고요 여러분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렇게 생긴 마우스입니다 이야... 이래 생겼구나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자 우선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마우스입니다 아 이게 여러분 제가 니서바니에때만 그거랑 똑같이 생겼네요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루티스 마우스라고 했는데 그거랑 거의 똑같네요 LED 있는 라인도 그렇고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탈착식으로 자석으로 그거는 이런 식으로 안되데 얘는 탈착식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이거를 한마디로 그립감을 따로따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쉽게 봐라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그립감이 그거랑 똑같습니다 조이기어 EC2B랑 완벽하게 동일해요 한마디로 분리형식이죠 이렇게 EC2B는 이게 통째로 되어 있고 얘네는 분리형식이고 중간에 버튼이 있고 EC2B는 중간에 버튼이 거의 통째로 되어 있고 근데 그립감은 걔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생긴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보통 요즘 마우스 트렌드가 요정도 요런 모양이 한마디로 그립감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어떤 그립감이면 제가 늘 말하죠 여기 옆방디 옆에 이렇게 빵디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 빵디가 이렇게 튀어나온게 아주 쉽게 그립감이 좋습니다 보통 요렇게 생긴 마우스는 그립감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이건 분리형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 마감은 좋습니다 마감은 위에 버튼 마감은 건메탈로 되어 있네요 건메탈로 돼서 아주 고급지고 위의 표면은 아주 고무 느낌이나 러브코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감 재질은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은 유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휠 휠이 여기 보시면 고무로 되어 있는데 휠 쪽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닥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닙니다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렇게 미끌림 이렇게 대푸른 비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고무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옆쪽 마감이 있죠 옆쪽 마감이 여러분 그렇게 실리콘 펜이 되는 고무가 아닙니다 하이엔드급처럼 한마디로 요즘에 좀 구사한 브랜드들도 한 4만원, 3만원대 그렇게 나오는데 얘는 3주경이 들어가고 29,000원대에 출시를 하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센서가 3360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까지 해버리면 가격대가 너무 높아지니까 최대한 2만원대 맞추면서 3360에 들어간 마우스가 꽤 괜찮네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번에 리뷰했던 제가 이름 루티스는 그게 3325입니다 얘는 센서가 3360 제일 좋은 3360 가속도 한마디로 50에 12,000 DPI까지 지원하는 3360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마감도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감이 솔직히 하이엔드급은 차이가 좀 나긴 하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뭐 보이니까 보이죠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뭐 조금 더 저렴한 국산재무즈처럼 이렇게 막 진짜 고무 느낌을 내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맨들맨들한 게 저는 조금 더 좋다고 느끼네요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 우선은 그립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선 상세의 DB를 한번 보고 갈게요 G95류 게이밍 마우스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가지에 쉽게 말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립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탈자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근데 이게 어떤 그립감을 줄지는 모르겠네요 이건 잡아봐야 돼 나중에 제가 한번 그 다음에 인체 공학 디자인 설계 우선은 그립감은 이거는 제가 아직 안 잡았지만 그냥 좋습니다 이게 좋을 수뿐이 없어 이렇게 생긴 거는 그 EC2B랑 거의 눈 감고 잡으면 뭐가 뭔지 한마디로 구분이 안 갈 정도의 그립감 솔직히 만졌을 때 표면에 고급진 느낌은 나겠죠 그 정도 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센서는 PMW3360 제일 좋은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가속도 50 DPI는 12000 DPI까지 될 거에요 자 그 다음에 LED는 RGB로 들어가 있네요 LED도 나중에 한번 봐야겠군요 그 다음에 총 7단계 DPI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폴링 레이트는 당연히 1000 근데 DPI가 아주 세세하게 하이넛급진처럼 50단이나 1단으로 설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이즈 필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립을 알아봐요 근데 여러분 재원상에 그램수가 안 나와있어요 그래도 저희 채널에서는 못 피해가죠 그램수를 안 적었다더라도 저울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때문에 제가 또 사버린 전자저울 근데 보기보다 유형에 잘 쓰이네 이렇게 재원상에 무게가 안 나와있는 것들은 재볼 수가 있으니까 왜 무게를 안 적었을까요 무거워서 일까요 보통 가벼우면 장점이라고 적는데 몇 그램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저는 110g에서 120g 사이의 마우스를 제일 좋아해요 게이밍 마우스 체력화된 무게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90g에서 100g 사이를 하더라고 가벼운 걸 좋아한다 하더라고 보통 게임하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렇게 가벼운 마우스를 좋아하는 취향은 아닙니다 우선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몇 그램일까 이렇게 100g 딱 100g이네요 이걸 근데 선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로 하면 좀 가볍게 나오고 위로 당기면 선묵에 제외 선묵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선이 이렇게 떠있던 상태에서 우리가 재보면 한 95g 이게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더 무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이게 근데 보통 떠있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선묵에 뼈야 되니까 선묵에 제외하면 한 95g 95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아주 게이밍용으로는 최적화 된 그램이라 보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 뭐 쓰냐면요 이거 두개 쓰는데 얘는 보시면 이게 107g이잖아요 G703 무게출 넣으면 117g이 나가는 거고 다크코어가 몇 그램이냐면 무거워요 134g 그래서 내가 이거를 차이를 모르는데 마우스 한 10g 차이나면 뭐가 달라겠어 그냥 해봤는데 진짜 이거를 지금 제가 잘 안쓰는데 맨 처음에 리뷰 찍을 때는 좋았지 근데 이걸 어느정도 쓰다보니까 확연하게 무게 차이가 있더라고 어떤 차이나면요 이게 마우스를 이런식으로 우리가 쓰다가 이거 띄운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할 때 그때 얘가 여러분 정말 손에 많이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야 진짜 130g 넘는 거는 마우스를 좀 무겁구나 그때 딱 생각난거지 그래서 이상하게 저 두개를 쓰는데 이상하게 자주 쓰는건 얘를 써 이게 한 107g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 손에 이게 보통 딱 맞거든요 이게 그램수가 그램수 차이가 가벼우면 좋구나 그때서야 조금 느낍니다 근데 그나마 저는 덜 느끼는 편이고 근데 진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루종일 이렇게 하잖아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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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가벼우면 좋다는 것을 느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는 100g이 안 나가는 마우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주 게이밍용으로는 좋다 그 말이겠죠 우선은 뭐 마우스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한번 재 볼게요 보통 125g 이하가 나오면 이 기수가 보통 F10손 크기에 딱 맞는 마우스입니다 이거 안 꼈구나 이렇게 재 볼게요 이 정도죠 이 정도 이 정도 되고 이게 123 한마디로 F10손 크기에 딱 맞는 마우스 보시면 됩니다 작은 마우스예요 옆으로가 제가 느끼기에는 한 70mm 정도 나오면 좀 큰 거고 얘는 66mm 한마디로 옆으로는 6.6cm 정도가 되는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좀 작은 마우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립감을 한번 제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립감 좋다 좋죠 여러분 솔직히 안 좋을 수가 없는 모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눈 감고 잡으면 이게 EC2B인지 이게인지 모른다니까 몰라요 몰라 이거 어떻게 알겠어 생긴게 똑같은데 생긴게 똑같잖아 이게 옆 라인이랑 그래서 그립감 하나만큼은 진짜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런 마우스들은 절대로 그립감에서는 배반 안합니다 이렇게 생긴 마우스 자체가 여러분 그 다음에 손 크기 F10 손 크기 딱 맞습니다 F11이 쓰시기엔 좀 작을 수도 있고요 F9나 F10 손 크기 쓰시기에는 정말 딱 맞습니다 정말 딱 맞아요 보세요 완벽하게 딱 맞죠 제 손 크기 여러분 F10 중에서 좀 작은 F10인데 보시면 뒤에 보세요 딱 맞죠 그래서 그립감은 정말 좋네요 근데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딱 맞아 제가 이걸 쓰고 있긴 한데 이건 크거든요 솔직히 이만큼 남잖아 이만큼 낫잖아 남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도 거의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립감을 줄지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한번 이걸 떼 봅시다 이런 식으로 떼었을 때 떼었을 때 이 안쪽에 보이는 여러분 이런 마감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좀 싼 티가 좀 나요 플라스틱에 대한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야 이렇게 되면 마우스가 아예 생긴 게 달라지는데 아예 그냥 생겨먹은 게 달라져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신기하네 자 얘는 어떤 그립감을 줄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얘도 그립감 좋네 신기하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립감이 이게 날개 쭉취가 G50 이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어느정도 손에 손을 잡아줍니다 손 이렇게 잡아줘요 딱 맞죠 그 다음에 옆라인은 솔직히 호불호 갈리는 디자인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까지 호불호 갈리는 그렇게까지 패인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처럼 이 정도는 아닌데 이걸 했을 때 그냥 손이 딱 고정이 돼요 한마디로 편합니다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옆에 보시면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잡았을 때 편안해요 편합니다 근데 요거가 다른 거로도 된단 말이지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쪽 라인은 마음에 든다 그럼 얘를 떼고 얘를 붙이면 돼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근데 이게 있는 게 더 편하다 써보니까 있는 게 더 편하네요 신기하게 이런 게 더 편합니다 신기하게 야 이게 더 편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왜 그렇지 그래서 원래 이게 조이기 STB랑 똑같은 그립감을 주긴 하지만 얘를 꼽았을 때 그립감이 저는 더 낫네요 신기하게 좋다 좋네 그리고 버튼 크기들 여러분 보시면 아주 적당합니다 이렇게 이게 아주 얇지가 않고 누르기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쓰다가 어 편하죠 버튼 클릭감도 어느 정도 괜찮고 위에 버튼도 아 위에 버튼 들으면 괜찮네 위에 버튼이 좀 저렴한 거는 이게 스프링 소리가 안 됩니다 보세요 눌렀을 때 딱 되면 딩 소리 들리거든 근데 얘는 안 들리죠 그냥 버튼 얘도 그냥 버튼 위에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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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버튼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LED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LED 효과도 보시면 이렇게 RGB에서 웨이버시로 갑니다 그래서 아주 생각보다 괜찮네요 근데 진짜 하이엔드급 LED 효과명처럼 아주 부드럽게 웨이버가 밝게 나가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마디로 딱 이 정도 가격에서 나가는 LED 효과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LED가 다 들어와요 옆에 라인도 들어오고 이쪽 라인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이것도 근데 발레 그 다음에 휠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LED가 다 들어오고 서포트에 설치하시면 LED 효과는 바꿀 수가 있고 한 마디로 매크로 키나 쉽게 말해서 다른 키로 입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ED 효과까지 제가 한번 알아 봤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마보에서 출시한 G956 게이밍 와우스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 총적인 평가는 좋습니다 좋죠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솔직히 하이엔드급 8만원짜리 7만원짜리보다 안 좋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가격이 걔네들 3배 차이인데 근데 우선은 놀랍죠 여러분 이게 왜 놀랍냐면 우선은 센서가 거의 하이엔드급이 똑같은 PMW3360이 들어가 있고 게다가 무엇보다 놀란 거는 무게 무게가 재원상으로 재원상으로 왜 안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장점인데 100g이 안 됩니다 아까 측정해본 결과 95g 거의 게이밍 마우스로 최적화된 무게죠 95g 100g이라고 하면 정말 마우스로 가볍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썼을 때 이게 우리가 마우스로 드로잉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했을 때 가벼운 마우스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떼죠 손을 떼었을 때 이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부드럽게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회기계 제품들이 유명한 겁니다 가볍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기능 많이 들어가고 LED 기능 많이 들어가고 막 그러면 마우스가 좀 무거워지거든요 그다가 무선은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 무선은 더 무거워요 배터리때문에 근데 이제 닭고깔을 제가 쓰고 있긴 한데 이게 얘가 이게 너무 힘들어 진짜 이게 무거워 130g 한 2g? 그래서 이게 진짜 괜찮은 마우스긴 한데 저런 건 솔직히 이렇게 많이 띄울 일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보통 이렇게 해서 막 쓰는 스타일이긴 한데 한 번씩 이렇게 띄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힘들어서 이상하게 두 개 쓰고 손이 많이 안가 그래서 얘가 좋은 이유가 얘가 107g 가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가벼워서 저는 이거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는 더 가벼워 95g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벼군요 그래서 이게 정말 게임용, FPS 게임용으로는 정말 좋은 마우스입니다 95g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죠 PM3360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여러분 루티스는 센서가 3325, 옆에 이게 다른 걸로 한 번으로 교환 안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걸로도 그립금을 두 개로 쓸 수도 있고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좋고 가볍고 그 다음에 가격이 3만원이 안 한다 그거 생각하면 정말 훌륭한 마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했던 만큼 아주 큰 만족감을 주는 마우스입니다 이 마우스를 추천해 드리는 구독자분들 취향으로서는 손 크기가 우선은 F10 이하이신 분들 F11이 쓰기엔 조금 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F10이나 F9 손 크기에 딱 맞고 그립감은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제품이랑 거의 동일하고요 근데 한 번으로 이렇게 그립감은 두 개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용으로는 솔직히 좀 더 무거운 걸 좋아하고요 솔직히 저는 근데 얘는 완벽하게 그램 수가 게이밍에 최적한 거기 때문에 FPS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렴한 마우스를 찾는데 2만원 되잖아 근데 삼성주경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거의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네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돈이 자금이 여유가 있다 그럼 무조건 10만원 이상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마우스는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걸 못 사는 학생분들이나 그러신 분들한테는 이 마우스가 정말 좋은 거죠 아시겠죠 늘 말하지만 전제제품은 가격대비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 가격대비에 비해서 성능이 월등하게 좋고 그렇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다음번에도 마법에서 이렇게 좋은 시제품이 나오면 그때 제가 또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리뷰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29,000원 야 29,000원 이거면 대박이지 29,000원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나게 좋은 거지